안녕 개성있게 생긴 아가씨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쩐 일이지? 어머 화장을 지웠을 뿐인데? 왜 그래 얼짱오빠 장난하는 거라면 미안 미안 예쁜 애들만 상대하다 보니 일일이 기억을 못해 약간의 화장으로 고칠 수 있어 붓나라 붓필! 이 오빠는 화장도 척척 어때 훨씬 예뻐졌지? 장난 그만해요 이렇게 지나서 작은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쁘기만 한데 왜 그래 난 바빠서 이만 이제 생얼로 다니지마